앞돌리기 패턴 4번은 짧게 치는 경우입니다. 어떤 회전과 두께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앞돌리기 패턴 2번이 코너 근처로 짧게 치는 경우라면요. 패턴 4번은 매우 짧게 치는 배치입니다. 이 배치는 김경률 선수의 앞돌리기 레슨 중 하나인데요. 1분의 1 두께로 회전을 억제해서 치면 1적구가 먼저 내려와서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. 따라서 회전을 사용하여 얇은 두께로 쳐야 합니다. 앞돌리기를 좀 더 정확히 치고 싶다면 플러스 시스템을 연습하면 좋습니다. 초급자분들은 우선 여기서 제시한 배치를 연습해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시고요. 대대 핸디로 20점 또는 그 이상 되시게 되면 플러스 시스템을 공부하면 더욱 실력 향상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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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